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바랭과 소원이 있으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매일 어떤 바람으로 어떤 소원으로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가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쁜 소식, 좋은 일들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 있기를 소원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빛전에 전해오는 소식은 사실 기쁜 소식보다 또 좋은 일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 많이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2020년 2월 어느 날 우리 주위를 맴돌더니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다 몰고 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래라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2년 지내고 또 2021년도 아직도 그러한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시작하고 이제 거의 2021년 1년 동안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불행하고 힘든 소식들로 우리 삶 속에 지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나아지기는 조금 절망스럽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말씀을 이 어둠에 쌓인 한 밤중에 목자에게 은혜의 빛이 임하듯 오늘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생명의 빛과 은혜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절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물론 어떤 종교 아니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상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하면 성탄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가져 출산할 수 있는가. 따라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도 예수 굴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에 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흔히 말하는 이단들, 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입마차 맞춰서 교리를 수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한심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단순히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깊이 보면 기독교 역사의 시작,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루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 한마디, 그 믿음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담보로 했어야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구의 사람들은 예수가 이스라엘 땅에서 낳고 자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사실에는 다소 공감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저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만날 수 있는 요즘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들이 가정 방문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주위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단 중에 요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단으로 정제를 받고 있는가 그들의 가장 특징 중 하나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직 요호만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호와의 증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루스도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수님을 천사의 한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부는 특별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 성탄과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부활이 있나요? 성경의 단 한 절도 천사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인생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완성될 텐데 어찌 천사가 폐를 흘리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건 본문 32절에 마리아가 낳을 아기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는데 옆에 같이 호우적거리는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인이 죽어야지 우리를 구원하는데 의인이 죽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 되신 분은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주님의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이 바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것은 동경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시금 우리 2000년에 우리 모두가 그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그거 그곳에서 성탄의 은총을 입게 되는 저 마리아의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우리는 어떤 구원으로 또 어떻게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탄의 은총을 입은 것은 평강의 왕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누을 수 있겠습니다. 성탄의 은총을 입은 것은 평강의 왕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문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한 자여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다름 아닌 누가 보금입니다. 모두가 다 공간보금 사보금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필하고 있지만 누가 보금은 그 무엇보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 보금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기로 하셨죠? 누가 보금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했지? 이러면 안 돼요. 누가 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지? 이래도 안 되죠. 유일하게 성경의 저자 중에 누가만이 이방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두가 다 유태인들이 했습니다. 다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로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만이 이방이라는 것이에요. 누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수제자,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몸이 약해지고 힘들 때마다 누가가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분은 딱 봤잖아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피지컬로 보는 것이 의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관점이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난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누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아니면 성격적인 그러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열두 제자에게도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에 있는가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에게 굉장한 성령의 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누가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신,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초대교회 모든 어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회의 참 기초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의사이면서 역사고로 불릴 정도로 예수님에 가셔서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이방인의 그 심정으로 또한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 것입니다. 유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이방인들로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초대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사자료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집니다. 사도행전 몇 장까지죠? 몇 장까지지? 얘기하면 안 돼요. 아, 28장까지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바울의 어떤 행적을 살짝 이 편으로 넘겨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그 일을 이어서 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왜 놀래서 아멘 안 하세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님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계속 세워집니다. 끊임없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없어진 것 같죠?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서 교회가 폐쇄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교회의 역사는 봄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가끔 뒷동사는 도시락을 까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직구진 친구 하나가 이렇게 라이터로 불을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잔디 하나를 그냥 우연히 한번 이렇게 살짝 대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보이지 않던 불이 여러분 봄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생명력이 있군요. 지금도 가끔 우리 친구들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봄불과 같다. 그러니까 봄불은 여름불하고 좀 다릅니다. 가을불하고 달라요.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금잔제 같은 것은 마른 풀들이라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아주 혼난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다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기쁨은 그렇게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여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 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전세계에 봄불과 같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가에 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지어낸 어떤 신하나 동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지금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본문에 동경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성을 알려준 천사가 누굽니까? 누구지? 그러면 안 돼요.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성격에는 크게 새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못된 누구? 예 누구지?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누구지? 루시엘 그러니까 이 엘자가 붙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미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라스네임이 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은 권사님밖에 안 하시니 우리 모두가 다 부르면 엘 그러면 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녀보다 원래 루시엘 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그런데 타락하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꿨죠? 루시퍼 그래서 바뀐 거예요. 새 천사장 루시퍼로 타락한 루시엘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L자를 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L이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질기의 척도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음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여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요? 루시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큰 영광을 자기가 받고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루시애를 루시퍼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루시퍼는 사탄의 우두머리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 무리들을 끌고 저와 함께 갈 사람이 누구인가 저 깊은 구덩이에 빠질 사람이 누구인가 찾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이 악한 계기에 결코 넘어가 안 되니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성격대로 때로는 우리의 환경대로 우리의 본래 죄인의 모습을 긁어대면서 저들은 자기의 세력을 키워다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천사장 미가엘은 수호천사로서 악한 사탄박이로부터 송도된 우리를 보호해주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하늘의 군대 장관이 즉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된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깊은 소식 하늘의 깊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동정령 마리아에게 성령의 인텔 소식을 누가 전해줬다고 가브리엘이 전해준 거예요. 깊은 소식만 딜리버리하는 가장 순한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보다 주무시기 전에 가브리엘이 나에게 오소서 깊은 소식 가지고 오니까 본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뜻을 그렇게 단순히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로 자장한 사람은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가 구주를 주라고 신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에게 침이 들어와서 개시록에 보면 벌게 하다 내가 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러 금속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돈을 먹고 그는 나바 돈을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위에 맹맹 돌고 계십니다.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인지하고 계시지만 사실 성령의 역사는 또 크기가 달라서 우리가 그 마음에 문을 열고 함께 그 후에 어떤 역사에 공감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 성화를 그린 그 그림 기억나십니까 밖에 엉금기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 돗밥 같은 걸 쓰시고 그 다음에 등불을 두르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이라는 뜻이죠 기억나시죠 그림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대단한 연방으로 그렸습니다 밖에는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든지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의 만에 산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문을 내가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욱박지르듯이 강압적으로 두르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들어가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례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리안 동네 다이세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 언젠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천국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구원의 반열에 인도하시면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마을은 예배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마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된 성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자칭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창우님 기도하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기도하셨어요 임마누엘이 세 단어로 나눠진 거죠 시부리언데 세 단어입니다 임 마누 엘 엘은 뭐죠 하나님 그 다음에 누에 이것은 함께 함께 우리와 우리 그 다음에 임은 어떤 가수가 임 과 함께 그래서 기해수부터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마태봉일지 23년에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성탄의 은총지 믿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혼이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의 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은총을 입은 것은 거룩한 주의 성령과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탄의 은총을 입은 것은 거룩한 주의 성령과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법문 3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고루카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그 사람은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멘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 정신 잘 지라고 옆에 분들에게 소파합니다 축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축복된 인생이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이 깨끗한 신용으로 변하고 원망 불평하게 가득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감사와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눈떠서 얼마나 많은 일로 때로는 원망 불평이 생기듯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하나님만 초청하면 금세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하고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모으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역전의 사명자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적을 만듭니다 평범한 처녀 마리아가 은혜를 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모가 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의 은총을 입으니 주의 은총을 입으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총구석 나사세 시골에서 보자꾸도 없는 그런 처녀가 낳은 아들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것은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성령의 은혜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잎도 다니엘도 그리고 허물 많은 베드로도 죄인 중에 계수라고 얘기한 바울도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옆에 기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가 없어서 문제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만사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가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천금을 가지고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두렵돈 가지고도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렵돈 만으로도 기뻐하는 만사 형통의 인생이 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과부가 낸 두렵돈 가지고 누구보다도 많이 냈다 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구나 고름도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들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 심한한 믿음만 가지고도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로 하면 그리 겨자 심한한 믿음이라도 이건 설명력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게스가 없으면 그 차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좀 헐고 낡았다 하더라도 그 차에 게스가 가득차고 고장하지 않는 차라라면 아무리 좋은 값비싼 게스 떨어진 고장한 차보다는 훨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낡고 연약하고 세상 사랑해 볼 때는 보자꾸도 없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 이분자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잉태 소식을 듣고 불안하며 두려움에 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평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능력을 잃고 살아갈 때 편안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남은 날 그야말로 평안해서 만사 형통되는 그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은총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누을 수 있겠습니다 성탄의 은총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 이에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은 이르되게 이루어지다 생각해보면 마리아의 이같은 겸손과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같은 겸손과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한 것 너무 뻔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걸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거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진압입니다 다 못놓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작은 실수와 어떤 연약함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민족의 문화로서는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이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주소서 이 결단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목숨을 담보로 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저 무슬림 지역에 어떤 악한 행동을 보죠 그 지도자라고 한 저희들은 인류를 힘들게 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질서를 없애고 총과 칼과 힘으로 그들은 무력으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가늠을 했다 아니면 어떤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 처녀가 특별히 예를 났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실제로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몸을 담그고 목만 뇌 걸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 죽음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그러니 이 당시에 유대민족은 얼마나 이런 것에 철저했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입니다 돌로 쳐죽는 것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턱까지 돋는 사람들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될까요 그래서 남편 요섭에게 먼저 차장하고 계십니다 요섭아 두려워 말라 너희의 약혼여가 임신을 할게 송려의 감동은 여러분 사람이 신앙과 이성은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신앙을 커먼센스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 속에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은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의 이성이 신앙을 옹두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배웠어 누구에게 얘기했어 오늘날 가장 똑똑한 지혜자가 유튜버래요 그래서 구글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 말도 안 드려요 목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구글이가 최고예요 어떤 사람이 카톡을 보내면 카톡이가 최고예요 그래서 그 보내준 카톡이 개 믿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삶의 방향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이 카톡이 유튜브 믿지 마시기로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짜들 엄청 많아요 돈 보려고 속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실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부터 하나님 구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찾아가는 것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라 결단한 마리아의 헌신 헌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정의 결과로 그 겸손의 결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것 장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에 관해서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노아 하면 예 홍수 방주 노아가 누구지 노아가 신학생력이 나오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노아는 홍수하고 방주 생각이 부어듭나요 당시 하늘에서 내린 것은 이슬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뭐가 없었죠 비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어요 비라는 단어가 없으니 홍수는 더더구나 처음 듣는 거죠 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국어사전을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궁창 위에 구름 그러니까 궁창 위에 또 바다가 또 있었거든요 물이 궁창 위에 물이 그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물들이 육지에 땅에 쏟아지면서 홍수가 사실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갇혀가지고 이 비가 갇혀가지고 그냥 그 이승만 내려도 지구촌 전체가 남북에 없었잖아요 남북과 북극에 다 알고 계셨군요 표정이 저는 저만 알고 있냐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태양에 빛이 비치면 따뜻한 온수가 돼가지고요 사방팔방 전 지역이 남북북극에 다 따뜻한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어느 날 스트레스는 어디서 봐요 기온에서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이 움츠려지고 가끔 감기도 흘리기 이 모든 게 다 기후변화 그런데 그 당시에 인류들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사까지 살았던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소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홈수가 일어날 거야 가서 배를 만들라 배라는 단어도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이 얼마나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어요 오늘 마리아나 노아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순종의 공통분모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나이다 훗날 히브리 기자는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고 하나님의 경여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믿음 아니었으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나 오늘 소개된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자신들은 물론 온 가족과 전세계 인류를 오늘날까지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가장 칭찬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인의 죽음병에 가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은 볼떡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 위해서 우리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말씀 모든 말씀 사도의 왕은 이 능력이 하나님에 관하여 요한복 1장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오늘 성탄의 가장 깊은 소식은 말씀대로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이에요 먼저 순종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의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아니라고 손해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우리 삶에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마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성탄이 헛되지 않는 놀라운 은총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우리 삶의 이마 이